오늘의 주요단신입니다. 지난 4월 세금보고 신고를 연기했던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1,400명 이상의 납세자가 연기 신청을 했으며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대 25%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앞에 모의 유엔 학생들이 지난 토요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약 700명의 학생들과 경쟁을 벌여 모두 6개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앞에 모의 유엔은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구촌 이슈에 대한 자료조사와 대중연설 등을 통해 지도자를 육성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LA 한국문화원과 전미 바둑협회가 주최한 남가주 오픈바둑대회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입문부부터 고단자 오픈까지 모두 6부문에서 경기가 진행됐으며 대회에는 선흥우 프로구단과 나종훈 프로팔단이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맥주 가격이 지구온난화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셜바인 연구진에 따르면 가뭄이 지속되는 데다 높은 기온으로 맥주의 주성분인 보리의 소확량이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80년대 홍콩 노아르 영화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주윤발이 전재산 8,100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윤발은 재산 기부 의사를 밝힌 뒤 돈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